아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할거 지혜의 익스트림 제작 레시피 얼마죠? 1600에서 1700 자이언트 블립 제작 1000만원 정도 700에서 1000 이 두개를 먹을 수 있는 곳 3급 기사 2를 잡으러 봅시다 어 시작해볼까요? 재물비 하나만 먹고 1321 사냥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 어쨌든 뭐 이렇게 잡아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4400 1시간에 한 만정도 되는거 아닌가 자 중간정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기타가 400개씩 차네요 어 이게 다 400개로 바뀌었나요? 혹시 근데? 이게 400개씩 차요 이거 2 2 어 펫 장비 이동속도 좋은 써가 나오네요 10%짜리 그리고 샤이니 블립이 나왔구요 자 레시피는 과연 어 131 나왔어 131 자이언트 블립은 노란색깔 아닌가 그치? 과연 3개냐 1개냐 일방적인 확률로 보면은 한계가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전설의 축복이야기 나오네요 과연 아 3개 30분에 3개면은 좋은거 아닌가요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도 한 1800정도 하던데 5400간데 그 30분에 소소하네 소소해 좀 3개먹었으면 옆에꺼기 체력이 하운스 이어임 이거는 뭐 안쓰는 그거랑 어느덧 이것을 한치 한시간 한시간 대충 한시간에 만마리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군요 패짱비 이동속도주부터 10% 2개를 얻었구요 샤이니 블립 4개 레시피는 육안으로 봤을때는 하나도 못먹은거 같은데 하얀 아 아 164 떴네요 164 노란색 레시피는 진짜 안나오는거구나 어떻게 한시간에 최소한은 없네 아오케 제물비가 끝났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오오 말걸지마세요 아 펫장비 이동속도주면서 CF로 3장거 자이언트 블립 4장거 샵템이 남았거든요 얼마나하나 이런거 어우 14만원 되네 다음 어우 다 남았네 자이언트 블립 제작 레시피 지혜 익스트림 제작 레시피 8개 최상급 쓰레기구요 체력이 하운스 쓰레기구요 자이언트 지혜의 익스트림 제작 시가 1700나봐 1700쯤 팔면 되겠네 어우 13500 980 얼마죠? 1억4천 한 1억5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다 뭐 장비라든지 하면은 대충 한 1억5천 어 3급기사 2 먹을거 다 먹어봤구요 다른거였으면 무한의 수리감인데 모든 제작 레시피가 무한의 수리감하고 비교가 되는구먼 어쨌든 1억 5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1억5천 1시간에 7천5백원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4천으로